독재의 본래 뜻은 홀로 재단한다 천을 자르는 이런 것을 홀로 재단한다는 것이 독재의 원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이 마음대로 과일질하듯 지배한다 이것을 우리가 독재의 원래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강압적으로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권위적인 정치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것을 재해석해 보면 독재의 핵심은 첫째는 한 사람 혹은 일부 정치 집단이 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익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번째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 행하는 경우 세번째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게 되는 경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독재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한 사람들은 특정 정치 집단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나 바람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국민들을 억압하게 되는 또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독재가 빚어낼 수밖에 없는 일종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재의 핵심에는 국민들의 이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적 집단이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와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을 바로 독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패스트트랙을 구성하고 있는 3대 법안이 1월 13일부로 다 통과됐습니다 모든 법안들은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다수 국민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연동행 비례대표제는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이었고 법력권을 위한 검찰계획의 이름으로 강행된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은 우선 검찰에 의한 권력수사를 차단하고 다음으로 잠기 집권을 위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에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주요법안인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이 통과되는 1월 13일 현 집권 세력에는 그야말로 환희의 날이었고 또 대한민국에서 상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통탄할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 밤 이해창 대표적 더불어민주당들은 아주 큰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그런 후문이 들리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좌파 장기 집권의 길과 좌파 독재의 길이로 갈 수 있는 주요한 주춧돌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구비된 날 거기서 완겨된 날이 2020년 1월 13일 저녁입니다 다음 질문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안위나 이익은 전혀 개의치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중은 이익 때문입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권분립이라든지 권력의 균행과 견제, 법의 지배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무리하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것일까 자기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이것은 바로 인간성의 어두운 면을 보면 답이 금세 나오게 되죠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집착이 아주 질기고 강합니다 인간은 본래 우리와 그들을 나눈 다음에 우리 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속성이 강한 존재들이죠 양심과 양식이 그런 욕망과 이익의 적절한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작동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양심과 양식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작동돼서 자신의 이익을 좀 억제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이익과 욕망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두 군데를 여행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중부에 있는 토스카나 지방의 산에 위치한 그런 작은 도시국가를 방문하면서 대개 도시국가의 몰락이라는 것은 적에 둘러싸였을 때 적의 무력에 의해서 이 몰락하기보다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바깥사람들하고 내통해서 열어주면서 대개 몰락하더군요 시칠리를 방문해서 에나라는 그런 아주 산에 있는 그런 큰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도 역사에서 보면 대개 도시가 망할 때는 외부 적과 내통해서 성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망합니다 당시에 이행 중에 저는 인간이 가진 이익에 대한 그런 강하고 질긴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결코 낭만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늘 상식적인 일을 파괴하면서 자신과 자기 편에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이 엄연히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시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항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권력자를 추종하거나 권력자의 선의를 믿거나 또 권력자를 순진하게 믿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경계심을 놓치는 순간 권력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룡하거나 악용할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부 권력자는 만면의 웃음을 띄면서 끊임없이 뒤로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하나씩 그리고 그 제도와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대부분 빼앗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만들죠 순진하게 그들이 알아서 잘해줄 거야 이런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가질 수가 있죠 지킬 수 없으면 그러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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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